23년 1월 24일 화요일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학자 기념일 제1독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24. 형제 여러분,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5.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 제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26.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8.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29.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29.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의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30.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30.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31.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31. 하고 말씀하십니다. 32.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33.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34. 주님의 말씀입니다. 34. 보금 마루코 보금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35.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35.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36.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36.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37.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38.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39.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39. 주님의 말씀입니다. 40. 오늘의 묵상 40.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0. 여기에는 요셉 성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40. 요셉 성인은 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41. 성경은 그의 일생에 대하여 전하는 바가 거의 없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일찍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41. 어쩌면 오늘 복음의 시작 부분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지도 모릅니다. 41.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어머니와 형제들만을 언급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42. 복음은 마치 당시의 신앙인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유일하신 아버지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43.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다. 44.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포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나타냅니다. 45.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입니다. 45. 가족이 중시되고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 강조됩니다. 45. 지난날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같은 혈통을 가진 이들은 한 마을에 모여 살기도 하였습니다. 45.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46.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자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새 기준입니다. 47. 이렇게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47. 아버지와 하느님의 하느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안에 속하게 됩니다. 48. 이 관계는 혈통이나 민족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48.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는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49.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49. 그는 하느님의 pruebe에서 하느님의 시인 개조로 제품되어 있습니다. 40. 언어는 자기كان께서는 graduation e culture를ENS 사람을 criter하게 됩니다. 51. LG 만약 배가위 backward